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은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긴 하지만 여전히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이 광주가 12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겠고요.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북부 지역은 토요일 저녁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담양과 화순, 영하 8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여수 11도, 순천과 광양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남은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 10도, 목포 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0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고요. 화요일 오전에도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